안녕 엄마 아빠 안녕 이수아예요 사랑해요 엄마 아빠 안녕 안녕하세요 육아예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안녕하세요 주채예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건강하세요 안녕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주수빈입니다 1월 6일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어느덧 2023년이 지나가고 새해가 찾아왔는데요 여러분은 새해에 어떤 계획을 해오셨나요 힘차게 시작하는 2024년 설레는 기분을 만끽하며 1월 6일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수안입니다 저는 풋살을 좋아하고 운동선수가 되는 게 꿈입니다 엄마 아빠 사랑해요 안녕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유진영입니다 지금부터 1월 6일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어느덧 2024년이 지나가고 새해가 찾아왔습니다 여러분의 새해를 어떤 계획을 세우셨나요 힘차게 시작하는 2024년 설레는 기분을 만끽하면서 1월 6일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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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